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첨화 쌤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장이 열렸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좋죠?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코스피 1.79%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2.3%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 두 미친 나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우리 주식 투자, 투자자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섬성도 이제 좀 올라가서 다시 또 원 위치로 가야겠죠. 다시 또 8만 년 전 회복해서 올라갈 겁니다.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고 엘지앤솔, 삼바, 오선주 올라갑니다. 환율을 확 떨어뜨렸더라고요. 환율을. 그러다 보니 현대차 기하 좀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3.2%로네요. 포스코딩스 4.8%, 네이버 0.5%로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8고요. 외국인들이 한 2,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간이들이 1,260억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흐름 좋아요. 852.47, 2.3%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간이들하고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한 1,800억 정도 매도를 하네요. 에코프로비엠은 6% 급등하고 있고 HLB 3.8, 알테오젠 7.7, 엔케미 4.6, 셀트리온제약 4.9, HPSB 2.5, 레인보우 1.8, 이어테크닉스 1.4%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좀 보압이네요. 리노공업 좀 보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1,372.90이네요. 한 10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한 1,350원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때가 좀 가장 적정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1,400원은 좀 무리다.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무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간밤에 또 새벽에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욕 지수 본다고 밤을 좀 설치는 것 같아요. 좀 편히 편히 자는데 새벽에 자꾸 잠을 깨서 쳐다본다고 깊은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좀 더뎌진다, 느려진다. 롱거예요, 롱거. 롱거는 결국 확실한 것 같아.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는 다 인식이 됐고 내성이 되는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거래를 대비 0.12% 내려서 37,753.31 기록했고 S&P500도 0.58% 떨어져서 5,022.1 나스닥은 1.16% 빠져서 15,683.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염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 후퇴를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파월 의장은 전날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포럼에서 최근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FED의 목표 달성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더 큰 확신을 분명히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확신을 달성하기까지 예상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이어서 당장은 노동시장이 강세와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진전을 고려할 때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을 해요. 월스트리트 전환에 따르니까 월가는 오는 6월 금리 인하 전망을 대부분 철회했고요.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에서 2회 정도 그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보니까 이날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이 FED가 7월이죠. 7월 FEMC에서 금리를 0.25 정도 이상 인할 가능성을 46% 9월에는 72%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날 FED는 경기동향보고서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2월 말부터 균형적으로 소폭 확장됐다. 이렇게 밝혔고 12개 관할 지역 중 10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소폭이죠. 슬라이트 완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였다고 해요. 직전에 그 베이지북에는 경제활동이 성장세를 나타낸 지역이 8개였는데 이번에는 2개가 더 늘었고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베이지북은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1일까지 1일까지 열리는 FEMC 정례회의에서 기초의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종목별로 보니까 기술적 하락폭이 컸고요. 엔비디아가 3.87% 페이스북 모의사죠. 메타 1.12% 각각 내렸고 애플도 0.81% 마이크로소프트 0.66% 넷플릭스 0.62% 떨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560억 달러죠. 560억 달러의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을 재추진 중인 테슬라 1.06% 떨어졌습니다. 유나티드 항공도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한 후에 17.4% 정도 치솟았어요. 전날에 급등했던 국채 금리는 진정세인데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죠. 미국 국채 10년 물 금리는 전 거래를 대비 7BP 정도 내려서 4.58%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국채 2년 물 금리도 3BP 하락을 해서 4.93% 산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 효과는 급락을 했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 보니까 전 거래보다 2.67달러 내려서 배럴당 82.69달러죠.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2.73달러 하락을 해가지고 87.2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삼성전자는 보니까 7만 9천 9백원까지 올라갔어요. 900원, 8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만 원은 뚫을 거예요. 충분히 8만 원 뚫을 것 같고 외인들 다시 들어옵니다. 환율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게 파는 게 일시적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파는 거지 계속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위에 살 게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외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사야 돼요. 삼성전자만 앞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들이 들여올 겁니다. 좋은 소식들 들려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선주도 좀 찔끔찔끔 올라갔는데 현재 6만 6천 7백원, 6백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한 불기둥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주주하는 정책이나 배당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 보니 본주에 비해서는 좀 소폭 상승이죠. 불기둥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인들은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 소진율이 75.75예요. 75.75 거의 외인들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갈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여 보세요. 원래 주주 투자라는 게 여러분 지겹고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즐기면서 가야지만이 오래 가는 건데 이 즐길 줄 모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조금만 빠지면 난리나는 거죠. 세상 망할 듯이 그렇게 하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어차피 시간과의 싸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또 그리고